간양을 좀 발라줘야겠어 보도보도 뭔가 이게 느낌이 있네 오 이거 근데 보습 장난 아닌데? 응 크림 보습 짱이야 내 몸을 바라게 어이구 어이구 쭉 쭉 반대 나 지금 물로 씻어가지고 어? 반대발 씻은가 본데? 응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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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그시 눌러주라 했는데 여기 한 번 털어주라고 했었어 자기가 빠져가지고 오 잘 배워왔네 그 다음 뭐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봐라 저기 크림 미스트도 같이 있어 저기 저기 크림 미스트도 같이 있어 저기 와우 좋아 보수 효과가 아야 아파 미안 뭐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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